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번째 이야기 꿈속에서 나는 어디론가 끌려갈 뻔했다 저는 올해 스물한 살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3년 정도 전의 일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셨던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복싱을 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괴승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기도하러 산에 한 달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인가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말하기를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에 그 부적을 물에 녹여서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남김없이 드시더라구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치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삭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할떡거릴 무렵에 눈앞에 갑자기 물에 팅팅 불어있는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서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영쾌 겨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용화단은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배고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음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도포를 입은 선비 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서 계속 먹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뒤에서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지켰뜬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겨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서 온 힘을 다해 몸을 티뜰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했기에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라 꿈쩍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옆에서 자는데 제가 섬뜩한 소리로 웃으며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달마도를 한 장 가볍게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그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꼰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집 강아지 뽀피 저녁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진 나는 우리 집 강아지 뽀피를 이끌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우리 업계도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편의점에 갔다 오게 되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에 오던 나와 뽀피는 가로등 하나 켜진 컴컴한 길을 걷게 되었다 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길이 너무 고요했기에 약간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들리는 것은 나의 발자국 소리와 뽀피의 핵핵거리는 숨소리 뿐이었다 그때였다 우리의 건너편에 있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가게 되어 그쪽을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다 발자국의 주인공이 우리와 20미터쯤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 위로 가로등이 켜졌다 그리고 나는 뚝뚝이 보게 되었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삐투성인 옷을 입고 칼을 든 채 이쪽을 향해 웃음 짓는 여자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반대쪽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뛰기 시작했다 이건 생존 본능이다 잡히면 죽는다 꽃비가 따라오든 말든 미안하지만 난 신경 쓰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 여자가 낄낄거리며 나를 쫓아오는 그 소리에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띄웠지만 그 여자는 생각보다 빨랐다 이대로 이때가 잡힐 게 분명했다 나는 커브 길을 돌아 좁은 골목길로 도망갔다 그 여자의 시야에서 내가 사라졌다고 확신한 나는 그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몸을 숨겼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온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코를 막고 숨을 멈추었다 어디 있는 거야 잡히면 갈라버릴 거야 그 여자는 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웃다가 그대로 사라진 듯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느낀 나는 드디어 이성이 돌아왔다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역겹게 올라와서 구역질을 해댔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으려 했으나 도망치다 떨어뜨린 봉지에 넣어둔 게 떠올라서 혼자 욕을 해댔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아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각보다 작아서 나는 그 사이에 꽉 기어있다 한마디로 빼꼼히 뚜껑을 열어서 밖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앞을 보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에서 완전히 나와야 했다 그 뒤로 나는 한 시간은 더 그 안에 있었던 것 같다 슬리퍼와 발바닥 사이로 음식물 쓰레기는 잔뜩 끼었고 옷이랑 몸도 엉망이 되어서 불쾌하게 작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그 미친 여자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선뜻 나가기가 꺼려졌다 뽀피는 어떻게 됐을까 무사히 도망쳤을까 뽀피는 빠르니까 분명히 도망갔을 거야 잘못될 리가 없다 이성이 돌아온 나는 그제서야 뽀피 걱정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똘망뿔망하고 명랑한 소리 그것은 뽀피였다 나는 뽀피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심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정말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무서웠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며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칼 휘투성의 옷 나는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뽀피는 계속 짖고 있었다 나는 그런 뽀피를 외면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쓰레기통의 틈 사이로 새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보고 아침이 밝은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나는 뽀피의 이름을 외치며 쓰레기통을 탈출했다 그리고 나는 칼로 난도질되어 있는 뽀피의 시체를 보게 되었다 뽀피의 하얀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키가 엉겨붙어서 털이 한아름 뭉쳐있었다 나는 뽀피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잠시 후 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숨었던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끼가 묻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안쪽이 보이게 뚫어놓은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차갑게 죽어있는 뽀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여자는 나를 못 찾은 게 아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 구멍으로 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뽀피의 소리는 그 여자가의 입으로는 앤소리인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